제가 주말마다 캠핑, 낚시, 차박 이렇게 하다 보니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많이 나오네요. 라면, 술, 과자, 빵 다를 것 없이 잘 먹었습니다. 이 헬스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죠. 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두부 요리만 먹으면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 한번 쫙 빼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영상 올려봅니다. 운동은 팔굽혀펴기와 복근 운동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빠지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뱃살은 꼭 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그렇지만 뱃살이 찌면 건강에 안 좋죠. 여러분들도 뱃살만큼은 꼭 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열심히 먹기 위해서 저는 뱃살을 꼭 빼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열심히 드시고 복근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팔굽혀펴기는 전신 운동입니다. 가슴, 삼두 운동, 척추 기립근, 뱃살 운동까지 전신 운동, 팔굽혀펴기 꼭 잊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 힘들다면 한 개를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2개, 3개, 10개, 20개, 30개 계속 늘려가면서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나름 정말 힘들어요. 헉헉헉헉헉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맛있는 두부 요리 많이 드세요. 그리고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벤치프레스 웨이트 트레이닝도 같이 조금씩 해봅니다. 열흘 동안 무거운 무게로 숫자는 적게, 반복수는 6개 정도. 열흘 동안 무거운 무게로 숫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부 다이어트 한 지가 오늘까지 5일째인데 배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날 팔굽혀펴기하고 복근 운동을 했는데 배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가슴 옆에 또 빼고 싶고 배에 좀 힘주면 왕좌도 이렇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한번 힘줘 볼까요? 으... 좀 더 남은 5일 동안 계속해서 팔굽혀펴기하고 복근 운동 열심히 두고 한번 먹고 얼마나 빠지나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게 만족하지 않고 남은 5일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박할 때 캠핑할 때 그 놈의 라면때문에 이번에 라면을 끊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두부 요리는 계속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배 운동 히프가 땅에 닿지 않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방식인데 윗배 중간배 아랫배 모두 되는 운동입니다 상당히 힘든 운동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남은 10일 아니 5일 파이팅 저희 체육관에서 제가 하는 것을 보고 한 여성분이 본인도 따라 해보겠다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30, 1, 2, 와 대단하십니다 열흘 동안 두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저는 3.5kg가 빠졌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3kg에서 몸이 많이, 몸개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5kg까지도 감량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도 저를 따라서 한 사람들이 몸이 좀 치게 큰 사람들은 5kg까지 빠졌습니다. 저는 3.5kg 빠졌습니다. 그런데 배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유지하는 것은 저녁 음식입니다. 저녁에 짜게 먹지 말고 야식하지 말고 물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날 붓기 때문에 몸이 다시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만 안 먹어도 저녁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하시고 아침 점심 편하게 만들어 드시고 저녁만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저도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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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